영등포구와 동대문구에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8일 오전 9시 기준 영등포구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365명, 동대문구는 총 357명입니다. 먼저 영등포구 362번부터 365번 확진자는 영등포구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진행했고, 구체적인 동선과 접촉자 등에 대해서는 보건당국과 함께 현재 역학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 동대문구 355번, 356번 확진자는 가족감염, 357번 확진자는 타시도, 기확진자를 통한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확진자는 모두 국가지정 격리치료병원으로 입원 조치하고, 확진자 거주지와 방문지, 주변 방역을 완료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94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가 3만 8,755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